아 아빠는 참 여기다 보고 맨날 아침마저 찾지 아빠 나 좋아서 완전 펜밍잖아 사진 찍었다고 이거 시계 완전 예쁘지?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스위스 장인한테 특별 주문 아빠 제말도 너 역시 크라스도 닮지 않냐 승현아 나 알았어 그 사람 누군지 잠시만 찾았다 조한솔 대표야 그 시계 때문에 노트북 찾은 거였어 자기가 드러날까봐 맞아 똑같아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 회사 제가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 얼마 전에 아버님 됐는데 그 낚시대에서 직접 라면도 끓여주시고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?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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